이건 왜 밥? 먹는 거 아닌데? 저한테 밥 달라고 와서 병아리들을 위해서 비상 간식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계란 식탁 놔두고 여기서 먹습니다 제가 만든 식탁은 사용한 적이 없어요 공아리들을 구획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통바를 꺼내러 갔다 올 거예요 어제 여기에 통바를 해놨는데 어제는 여기가 여기가 얼어있어서 통바를 가까이 놓았는데 오늘은 꽤 많이 녹아있습니다 뭐가 으잉? 아 이게 얼은 거네요 에이 어 어 어 여기에 새우가 잡혔어요 새우 먹는 것 같은데 새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 왼손으로 한 번도 안 꺼내봤는데 어 오 오 오 새우가 뛰었어요 태어나왔습니다 새우가 팔딱팔딱 뛰어요 어떡해 와 엄청 싱싱한 새우를 잡았습니다 이제 병아리들에게 어 어디가 병아리들한테는 가져다주도록 하겠습니다 병아리 이거 봐 이거 먹는거야 새우 너네 먹었잖아 어제 건새우 먹었잖아 아니 그게 말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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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려 도망가 새우 맛있어? 다 먹었어? 어때? 싱싱하지? 하나밖에 안잡혔어 콩발에 되게 껍데기 해놓으면 새우가 잡히네요 너네들 너무 이쁜거 아니야? 귀엽고 아름답고 발랄하고 끼 있고 얌전하고 섹시하고 섹시하고 코믹하고 코믹하고 도대체 너희들의 매력의 끝은 어딨니? 속은 시커메 가지고는 병아리들의 매력은 계속됩니다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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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